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릉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자,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7년 3월 학평 가형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 자연수 A, B, C, D로 이루어진 순서쌍이 있대.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 C 플러스 D는 U.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. 어렵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조건 나오면 맨날 나는 못 풀어라는 생각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, 여러분들. 자, 합이 6이 나와야 되고 곱은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요. 그러니까 이 곱해서 4의 배수되는 건 겁나게 많거든. 근데 4가지 자연수 합해서 6 나오는 건 몇 개 없다고. 몇 개 없으니까 4가지 자연수 합해서 6 나오는 거.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4가지 자연수의 합이 6이 나오는 거를 먼저 정해주자고요. 그래서 6을 4가지 자연수로 A, B, C, D 순서는 상관하지 마. 자, 순서는 상관하지 말고 그 숫자들의 조합만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4가지니까 3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이 정도까지밖에 없겠죠. 나머지는 뭐 합해서 6이 안 나올 것 같아, 자연수로. 자, 첫 번째로 뭐 했다고? 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걸 찾아줬어요. 가 조건. 자,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서 조건 나를 한번 풀어봅시다. 조건 나. A, B, C, D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야? 순서는 모르겠는데 3, 1, 1, 1이거나 2, 2, 1, 1, 1 이 경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,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니까 얼마? 3이잖아, 3. 그럼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?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되죠. 자, 두 번째 경우 봅시다. 자, 두 번째 경우.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. 얼마나? 4 나오죠? 4는 4의 배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맞았네요, 지금. 자,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거야? 2, 2, 1, 1이라는. 2, 2, 1, 1이라는 얘네들만 배열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. 그래서 몇 개? 4개. 4 팩토리얼. 같은 게. 2가 두 번 반복되고. 1이 두 번 반복되죠? 그래서 2팩, 2팩. 그래서 얘는 6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. 감사합니다. 5분 반복되고. 5분 반복되고.